안녕하세요. 2018년에 디지털 활동을 부른 대상을 받을 겁니다. 박수요 여러분. 굉장히 소음이 좋습니다. 몸이 풀려서 무거워서 소름 돋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첫번째로 우리 아이콘이. 자세한 첫번째 이유는 저희 아이콘이 존재하고 자기의 사랑이고 자세한 사랑받은 노래로 만들어주신 분들이 아이콘이라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저희가 살 수 있어서 영광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... 역시나 많은 분들에게 광자의 사랑을 전달하게 해주시면 되겠지만 따로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... 아... 정말... 정말... 너무 놀래가지고... 진지하게 안 됩니다. 아... 아... 자... 어... 지금... 제일 하고 싶은 말인데... 어제만... 어...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고... 끊임없이... 네... 격소년 마음으로... 감사한 마음으로... 나아가는 그런... 아이콘이 존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.. 감사합니다! 네... 다시 한번... 아... 아... 네... 네... 어... 그...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... 어... 새해 첫번째로... которую, lungs 고2, 저 형 중부 ММ Airlrich club. 아, undo치, ako3. 아. 정말 대단한 무대는 아니고... 수선은Nextев 고2, 수선입니다. 고2, 수선입니다. 네... 예... 군수록 스페인 선 . 해당qi Lin- Beijing Doppo 3, 골드 골 Religion Sky- 톤 заг Stand에... 골드 붙는 선 previously suic수수 활. 예, 네... 네... 5시 이후 공첩 스타일로 개선의 공간 공군 시장에 연결이 되었는데요. 네 일부러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처음 말씀해주세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너무 반가워요 하는데요.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고, 터져보기도 하고, 그리고 수개시가 되셔서 잘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도 개인화에 대한 대화없는 사랑와 대신을, 우리 대화 여러분에게 가족을 바라면서,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새해의 피스님 강예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